작용 사이즈도 놓고 작용 사이즈도 놓고 쭉 4개를 놓고 써도 되고 딱 그럼 여러개 맞춰서 이것 끼고 저것 끼고 좋네요 이거 계속 연장도 할 수 있구요 특히 초등학생들 수업할때 엄청 요구를 했는데 엎어져서 버리는게 많잖아요 저는 항상 반씩 버렸어요 이렇게만 돼도 이게 나올거에요 조초구멍 이렇게만 나오면 그리고 나무랑 고급집 고..초등학생들